룸을 씻어야지 오이로 뭐하게? 오이무침하게 소금으로 까끌까끌한 거에 약도 치고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지 씻어서 소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민주로 져 이렇게 오이소박을 만들기 전에 소금으로 씻어줘야 해요. 손이 안 따가워? 손이 안 따가워. 소금으로 문질러주면 돼. 이렇게 깨끗이 씻고 소독도 되나 보다. 그래 아삭아삭하니 맛있어.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니까 좋지. 꼭지부분이 잘라내요. 많이 쓰구나. 그쪽이. 이렇게 단점. 마요네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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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른 고춧가루 1개 두 개 빨갛게 무치는구나 응 즙 간장 등의 직간장 백간장은 이걸로 하나 넣고 백간장은 백간장은 이걸로 하나 넣고 백간장은 짜니까 백간장은 짜니까 간장하고 섞어서 이걸로 하나 넣고 이제 쟀어가지고 잘 섞어 이제 다 들어갔어 참기름 냄새, 맛있겠네. 하나 먹어볼까? 맛있어. 조금 싱겁구나. 국간장. 국간장 2스푼 들어가지. 작은 술로? 됐어. 이제 딱 맞아. 단맛이 당기네. 맛있구나. 아삭아삭 맛있겠네. 됐어 이제. 간장 2스푼. 간이 싱싱하니 맛있네. 간이 딱 맞는다고? 응. 바로 무쳐 먹으니까 맛있지. 치즈cra스. 음. 맛있겠다. 그래도 오이 막 묻힌거니까 오이부터 먹어봐야지. 맛있어. 아삭아삭. 음. 맛있네. 시원하고. 여름엔 오이가 맛있네. 한없이 먹겠네. 진짜 맛있다. 김치찜도 맛있어. 엄마가 더운가보다 땀을 막 흘리네. 오이가 맛있네. 그때까지는 땄는데 지금은 말도 못했어요. 오이가? 아 그래? 지금 물가가 말도 하루가 다르게 막 씻어서. 엄마가 더운가보다 말이야. 그 옷이 더운 거 아니야? 하지마라. 자꾸 해. 엄마가 더운가보다 말이야. 그 앞치마를 벗어. 그러면 좀 시원하지? 됐어. 아침에도 이것만 먹으면. 김치찜. 많이 했는데. 그래도 한 서너큰이 먹으면 없어. 응. 그렇게 김치찜 많이 먹어? 이렇게 해 놓고 먹어도. 그래 안 하면 안 먹든 마. 응. 김치찜도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시원하네. 왜 아무것도 안 넣어? 뭐 넣었어? 밴댕이 먹고 말린 거고. 메르치고. 디폴이? 디폴이요. 그걸 넣고 했구나. 그러니까 시원한데요. 딱하고. 응. 물만 먹고 푸우고. 여기 양념 다 들어가있으니까. 응. 싸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. 응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